신랑과 신부와 부모님 잘 풍경하고 살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달을 담아 감사의 감정을 드립니다. 저희여 명예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. 신부와 부모님 어머님께서 울고 계십니다. 아주 좋은 아버지에서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 하면 안 하겠어요.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신랑 부모님의 위성입니다. 신랑 부모님 한번 가세요. 신랑 부모님의 위성입니다. 신랑 부모님의 위성입니다. 부모님 잘 풍경하고 살려서 부모님 마음속에 환생한 부모님과 다른 자막으로 즐기기 위해서 prior 자막을 지키고 있습니다. 다른 자막을 지키고 있습니다. 신랑 부모님의 위성입니다. 신랑 부모님의 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